여기에 우리 둘이 서있어 서로 마주 보면서 슬펐네 조용해 모두 멈춰진 듯해 싸는 한바람만이 감동해 이대로 난 너를 보내 어떤 너를 이미 옆에 숨길이 흘리잖아 없는 너만의 희망대 다시 시발은 날리고 다른 기울에 사라져 가고 떠나게도 사랑의 사랑의 숨수가 버리려는 마지막 그 남자가 될 줄 알지 이 시간 난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해 널 위해 날 위해 네 눈을 보면서 이별을 구하려 하네 우리 마주 보며 서있어 우리 마주 보며 울었어 마주 잡았던 두 손 네 눈을 보면서 상처는 참 날카로웠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고 내 맘 가운데 앗 사놓고 널 널 떠나버렸어 상처는 처음 날 가로웠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고 내 맘 다 빼앗아 놓고 월월 떠나버렸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고 내 맘 다 빼앗아 놓고 월월 떠나버렸어 이제는요 이제 우린 헤어져야 해 이제 우린 이별해야 해 오늘 우리 함께 한 시간 고통 깊은 너를 믿을게 일어만의 하얗게 빛나던 힘든 속에 유난히 빛나던 천연아 천연아 아직도 너를 사랑할게 네 눈 보고 말할게 내게 남은 사랑은 너의 기대하던 너를 겁내로 내 몸속을 하얗게 밝히던 내 몸속을 가슴을 밝히던 아직도 난 아직도 난 여전히 널 말할게 내 눈도 말할게 내 눈을 좀더 사랑해 이젠 내가 내게 다 주고 싶어 제 마음속에 잇는 당신들입니다 지금의 순간부터 뭐야? 이게? 영상? 문제 이렇게 두 번 넣으면 이렇게 가자 계속 뭐해? 나 넘어가 이제 하나 둘 셋 뭐하냐? 하나 둘 셋 잠깐만 내가 힘들어 기다렸어? 나 지금 싱가포르이야 기다렸어? 나 지금 싱가포르이야 쇼르라네 쇼를 내 공격자 헹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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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영 아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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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Kristi의 우리 아쉬움 QC 맞 제가 모르겠는데 QC 아주 시원하고 무더위를 밟아버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특별한 문제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고 싶습니다. 네, 빨리 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신혼을 걸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잠이 뜨나요 멍하니 밖을 바라보다가 두근간씩 그 생각이 나서 시간이 또 흘러가지만 다시 그때로 나 돌아가 나의 기억 속에 모든 걸 찾아보려 노력해보지만 그곳에 혼자서 나 울고 있지만 난 매일 멈춰서 나 웃고 있지만 난 다시 또 기다려 내 맘 다시 숨 쉴 때까지 내 맘에 맘에 맘을 가득 내 맘에 맘에 맘을 가득 남이 이 밤 속에 본 걸 차차고려 노력해보지만 눈물이 멈췄어 나 웃고 있지만 눈물이 멈췄어 나 울고 있지만 그댈 혼자 두고서 줄 수 없는 기억들로만 여기서 날 헤매이는 걸 없지만 그릴 수 없지만 이렇게 나도 널 찾을 수 있다면 널 기다려 지금 시간이 멈췄어 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걸 잘 알지만 이렇게 나도 멈췄고 있지만 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만 아직 난 너를 잊을 수 없어서 너 흔들리지 않는다 너 흔들리지 않는다 날 기다려 지금 난 다시 숨 쉴 때까지 이 와중에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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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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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희 옆에서 항상 서포트해줘서 너무나 행복하니까요. 앞으로도 5주년뿐만 아니라 한 30주년 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할테니까 그때까지 꼭 옆에 붙어주세요. 너무나 멋진 별을 보고 있구나. 나 꿈꿨던 지신 꿈꿨자야. 안녕하세요. 인페인트 우현입니다. 우현아 정말 수고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5주년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